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추석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화폐인물 2명을 배출한 강릉지역에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국립화폐박물관 유치 등 다양한 관광전략 활용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악산 오세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결과 발표만 남았습니다. 양양군민들과 지체장애인들이 오늘 청와대 앞에 모여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청와대 앞 2차선 도로가 양양군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세케이블카 설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머리띠를 두르고 깃발과 편말을 들었습니다. 친환경 오세케이블카 추진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오세케이블카 대청봉 탐방로를 폐쇄하고 케이블카 운영에 국립공원공단과 환경단체까지 포함한을 제시했기에 부동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냐 사냥이 먼저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문화, 향유권을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장애인도 수락산 전세경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받아보는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정부 시범 사업인 만큼 정권이 바뀌었다고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수와 의장, 추진위원장은 삭발식을 갖고 계련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역사회단체장들과 오생마을 주민들도 삭발식에 동참했습니다. 원주지방 환경청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추석 민심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병진입니다. 지난 3월에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도내 수협들은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심각한 일부 수협에서는 선거가 끝난 지 반년이 다 되도록 정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에 보낸 무자격 조합원 정비 문서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한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곧바로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개 단위 수협에 두 달 동안 이달 말까지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고성군 수협이 지난달 자체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에는 정리 기한이 빠져 있습니다. 해수교에서 온 공문도 이사회에서는 다 나왔어요. 지침처까지 나왔는데 문서가 한 장 둔갑을 해서 12월 말일까지만 조합원 정리를 하면 된다. 고성군 수협은 올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 투표가 논란이 돼 현재 당선 무효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당시 1080명의 조합원 가운데 44%인 480여 명의 자격이 논란이 됐는데 이사회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비를 미뤘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반년이 됐는데도 고성군 수협은 조합장이 새로 선출돼 업무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며 막연한 조합원 정비 계획만 밝혔습니다. 해수수산부에서 온 지침에 보면 정리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한 게 있더라고요. 대부적으로 세부 어떤 추진 계획 방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지시한 건 선거 관련 소송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수협은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태백시가 지난해 5월 구문소동에 준공한 동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국제부동산박람회에 참가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동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본사 이전 보조금과 투자설비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조성한 동점산업단지는 11만 5천 제곱미터의 18필지로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의 두 필지가 선분양됐습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야생진득이 매개 감염병 환자는 2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 중후군 환자 115명이 발생해 27명이 숨졌으며 도내에서는 6명이 숨졌습니다. 지역별 환자 수는 강원도가 22명으로 19.1%를 차지했으며 경기도 19명, 충남 15명, 전북 1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추석 벌초와 성묘 때 야생진득이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릉시는 신사임당이 5만 원권, 율곡 2위가 5천 원권 화폐인물로 선정돼 2명의 화폐인물을 배출했습니다. 강릉의 화폐박물관을 유치하는 등 화폐를 관광 콘텐츠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발행된 5만 원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성인 신사임당이 화폐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율곡 2위선생의 5천 원권에 이어 어머니인 신사임당도 화폐인물로 선정되면서 강릉시는 전국 최초로 2명의 화폐인물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자가 나란히 화폐인물이 되는 진기록이 수립됐습니다. 5만 원권 발행 10주년을 맞아 화폐인물도시 강릉의 관광 콘텐츠 전략을 주제로 한 심포주엄이 열렸습니다. 문화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신사임당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화올림픽 개최지인 강릉의 어떤 레거시적인 차원에서 연계해 보는 방안들을 동계올림픽 개최지와 화폐인물도시인 강릉시에 국립화폐박물관을 유치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강릉시도 화폐박물관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제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공무원 출장 여비 부당 수령 사건이 도내에서도 발생했는데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출장비 부당 수령이 적발되면 가산징수액을 5배까지 부과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허위 출장 보도가 잇따르자 지방 공무원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먼저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합니다. 또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 실태를 점검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결제 방식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사전 출장 명령 결제에 따라 여비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복귀 시간이 앞당겨져도 출장 내역을 고치지 않고 여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출장 시작과 복귀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관리자의 결제를 거쳐야 합니다. 3분 거리에도 출장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은 춘천시 일부 공무원들. 이처럼 2km 미만 근거리 출장에는 실비가 지급되도록 여비 지급 등급도 세분화됩니다. 현재는 4시간 미만은 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으로 등급이 나뉘지만 앞으로는 2km 미만 실비 지급이라는 등급이 추가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춘천과 양구, 태백 등 도내 지자체 허위 출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법 개정에 앞서 정확한 조사와 그에 맞는 징계가 선행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두당은 성명서를 내고 5세 케이블카 사업은 국토 균형 개발을 통해 침체된 설악군의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당 도당도 논평을 내고 환경평가도 인간을 위한 것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환경 영향평가를 이유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발목 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고등학교 홍종표, 신학진 선수가 프로야구 기아타이거즈와 롯데자이언츠에 지명됐습니다. 어제 열린 2020 한국 프로야구 신인 2차 드래프트에서 강릉고 홍종표 선수는 2라운드 16순위로 기아타이거즈에 신학진은 10라운드 94순위로 롯데자이언츠에 지명돼 프로에서 뛰게 됐습니다. 속초 설악구의 투수 이강준 선수는 3라운드 22순위로 KT 위즈에 선발됐고 강릉고 출신의 이나대 박관진 선수는 5라운드 47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됐습니다. 삼척시가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5년에 걸쳐 관로 정비 사업을 펼칩니다. 삼척시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국비지원 신규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도비 207억 원을 포함해 노후관 정비 사업에 484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관로 564km에 대해 누수 탐사를 실시하고 노후관 175km를 정비해 유수율을 현재 60%에서 8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추경 예산의 46억 원을 확보해 노후관로 정비 사업 실시 설계를 시작하고 내년 7월부터 본공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강원영동 시청자위원회 8월 회의가 오늘 오전 강릉방송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지역발전과 여론선도를 위한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인구 문제와 환경오염에 대한 심층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정선 사과가 추석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정선 사과는 올해 300여 농가 241헥타르에서 4,500톤을 수확해 180억 원의 농가 소득을 기대하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